네 글로벌 라이브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투자하는 업종 중에 제일 어려운 업종 그래서 가능하면 이 업종은 투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주가는 여기서 많이 오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되는 업종을 두 개 꼽으라고 하면 저는 바이오헬스케어하고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 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안 오르면 제쳐놓겠는데 자꾸 오르는 거 보면 투자를 해야 되겠고 들여다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특히 중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서 오늘은 또 자세하게 좀 알아보려고요. 미래세 때우의 김수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공부하기가? 항상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려운 게 정상이죠? 네 당연하죠. 다행이다. 전문가들도 자기 영역 말고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것도 다행이다. 그리고 또 금융 쪽으로 돈이랑 연관되면 또 IT 전문가 분들도 잘 모르시고 그러셔서 그렇겠죠.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중국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에 대해서 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그 느낌은요. 많이 발달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데이터 산업은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라면서요. 돌아다니는 사람들 얼굴을 다 자동으로 인식해서 이 친구 상해에 사는 친구가 왜 여기 왔지?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무슨 현상수배 이런 건 필요 없다면서요. 제 쪽인데 바로 CCTV에서 바로 그렇죠. 그런 얼굴 인식 이런 기술 쪽으로 중국이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별로 발전한 섹터가 조금 편차가 있어요. 음성인식이라든지 동영상을 전송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발전을 했지만 전체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을 보면 사실은 글로벌 대비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중국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계속해서 YUI 5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0%요? 네. 그러니까 투자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저희 글로벌 전체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20%대 성장률을 하고 있어요. 둔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의 이번에 빅테크들 실적 발표 이후에 별로 주가 안 좋았던 것도 주력으로 돈 버는 그 인더스트리가 아 이제 뜨거운 시절은 지났구나. 그렇죠. 그런 판단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우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미국 같은 경우 아마존이 AWS라는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을 가장 먼저 출시를 했는데 그게 2006년이에요. 벌써 15년이 됐죠. 아 2006년. 네. 2006년. 2%의 전성기였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기억나세요. 15년 전인데. 다시 돌아가고 싶다. 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가 지금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클라우드 기업인데 2011년에 처음으로 서비스 상품을 출시하기 시작했어요. 아 좀 늦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기술력이 북미가 훨씬 앞서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둔화되는 단계라면 중국은 계속해서 YY 50%씩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도 언제쯤 꺾일 걸로 예상합니까. 계속 앞으로도 4, 5년 50%씩. 4, 5년까지는 아니어도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의 상황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한 2년까지는 앞으로 2년까지는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서버 묶어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이 그동안 오히려 미국보다 더 IT 산업은 빨리 발달하게 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들은 그럼 클라우드 안 쓰고 뭐 썼어요? 사실 이 지표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전 세계 GDP에서 2019년 기준으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이 19%였는데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이 3%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시아 문화권은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사용한다는 것이 되게 낯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사실 소프트웨어라는 걸 큰 돈을 주고 사용하는 비중이 낮았었는데 이제 최근에 디지털화가 원체 중요해지면서 기업들이, 사기업들이 직접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막상 그 소프트웨어 지출 비중은 4%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트래픽을 봤을 때, 대륙별로 봤을 때 40% 이상이 아시아에서 나오고요.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북미는 29%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서유럽이 12% 정도인데 소프트웨어 지출액을 보면 60%가 북미에서 나오고요. 그들은 돈 많으니까 턱턱 돈 쓰는 거고 중국은 대부분 쓰긴 쓰는데 공짜로 썼다. 그러나 트래픽은 굉장히 많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 트래픽을 그동안 그냥 서버로 감당했던 거예요? 클라우드 많이 안 쓰고? 네. 클라우드라는 건 사실 퍼블릭 데이터 센터를 말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의 그런 프라이빗한 서버라든지 그런 것들로 다 감당을 했던 거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과정이라서 성장률이 높다 이 말이죠. 그렇죠. 성장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최근에 클라우드 업종 주가들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왜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작년까지는 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을 추천드릴 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유가 중국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을 밀어주고 있고 중국이란 나라 특성상 정부가 밀어주면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한 2012년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에 대한 정책을 발표를 하다가 2018년에 3개년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를 해서 우리가 2020년까지 1.9억 개 기업의 IT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기업이 1.9억 개나 돼요? 네. 그렇죠. 저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지만 중국은 이제 내수만으로 충분히 소프트웨어 산업에 고성능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갑자기 지금 코로나19가 터져버리면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우선시 되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현재 발표하는 정책들은 다 내수 부양이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일들을 앞서서 처리하다 보니까 원래 계획대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이 빠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거 중국 공무원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을? 그 유도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냐면 저희가 저희도 네이버가 최근에 데이터센터 만들 때 지방정부들이 어디에 할까 되게 서로 유치하고 싶어서 경쟁했잖아요. 중국은 이제 그게 더 심한데 중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센터 유치할 때 우리가 몇 개 이상 기업을 확보해줄게. 너네 고객사로 오기만 하면 일단 장사는 되게 해줄게. 일로 오너라 네.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기업들한테 너네가 이 클라우드 쓰면 우리가 법인세 어느 정도 감면해줄게. 와 이런 식으로 사실 장사를 해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가지고 그리고 그 지원금의 기본은 예산일 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중국은 항상 어떤 산업을 육성할 때 자기들 예산을 쓰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중국 같은 경우에 전기세가 소매 전기세가 굉장히 비싼데 기업들이 직접 전기를 쓰면 되게 비싼 전기를 쓰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센터로 자기들 인프라를 하면 그 소매 전기세의 3분의 1 가격인 도매 전기세로 싸다. 네. IT 인프라를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이제 메리트로 제공을 하면서 중국 정부에서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죠.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군요. 이 작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제 저번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가장 핵심이 구독 모델이다. 구독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독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굉장히 자리를 잡은 상황인데요. 사실 아시아권에서는 그렇게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이 구독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사실 국내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구독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 도입을 하면 원래는 라이센스 형태였으면 일회성으로 큰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저희가 뭐 1억 원짜리 소프트웨어를 판매했다 그러면 1억 원이 딱 잡히는데 구독 모델은 할부, 할부. 할부 12개월로 12번 나눈다든지 길면 36개월까지 나누다 보니까 당장의 눈에 보이는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적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런 효과 때문에 재무적으로 뭔가 이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아시아 투자자들은 사실 생각하기 쉽고요. 그래서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 때는 그 매출액보다는 구독 매출이라든지 혹은 빌링스라고 요즘 수주 잔고와 유사한 그런 계정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쨌든 그 매출액이 있는데 지난해보다 어느 정도 증가했다. 이걸 저희가 가장 쉬운 지표로 삼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난해 잣대가 없다 보니까 얘네가 숫자가 나와도 이 숫자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 회사 내부자만 알겠네요. 그렇죠. 그거가 투자자들이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찬스다 그건 또 뒤집어 말하면.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막 실적이 부진해 보이는 것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특히 지금 이 아시아 중국 같은 나라의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하던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주가가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올해 좀 두드러지게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역시나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유입니다.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전방에 하드웨어가 깔려줘야 되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깔려줘야 되는데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미국에서 반도체를 수입출을 금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예상했던 대로 데이터 센터라든지 IT 인프라들이 구축되는 속도가 예상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중국 기업들도 투자가 좀 머뭇거려질 수도 있고 투자 결정해도 부품 조달은 안 될 수도 있고 잘 안 되니까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사실은 조금 안 좋았다 올해는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재밌네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수혜 종목인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는 수혜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런데 중국은 좀 다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빠르게 구독 모델로 전환을 하고 있는 되게 애매한 단계였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와버려서 그 효과를 보기 전에 조금 멈춰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국 클라우드 산업을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중국 클라우드 산업만의 엄청난 특징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국 클라우드 산업의 특징? 네. 이거 오늘 노트 필기해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이상하게. 왜 그러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제가 저번에 이 프로님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파스, 사스, 이아스. 클라우드 컴퓨팅을 나누는 카테고리인데 중국에서 파스와 사스 쪽의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파스는 뭐고 사스는 뭐였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보시면 이 삼각형의 삼각형, 클라우드 산업 카테고리 분류하는 삼각형에서 가장 밑단에 IAS가 있고요. 두 번째에 PAS가 있고요. 세 번째에 SAS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IAS를 IAS라고 읽고 IAS라고도 읽어요. 이제 IA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잘 아는 삼성전자 반도체가 팔리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이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인프라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이고요. 이 소프트웨어를 깔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있죠. 포토샵이라든지 워드, 엑셀 이런 것들이요. 그런 응용 소프트웨어를 SAS, SAS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SAS와 IAS 중간에 있는 PAS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윈도우가 운영체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윈도우라는 게 어떤 응용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는 데 있어서 플랫폼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미들웨어, 플랫폼 에저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운영체제가 저희가 아는 운영체제가 윈도우도 있고 저희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도 있고 애플폰에 iOS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어떤 응용 소프트웨어가 구동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을 만들어주는 애들이 PAS예요. 근데 그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이 클라우드 카테고리별 비중을 보셨을 때 산업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다음에는 EAS가 어느 정도 깔리다 보니까 EAS 비중이 낮아지고 이 EAS를 활용해서 응용한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EAS가 있으면.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급증하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 표가 글로벌 클라우드 카테고리별 비중이거든요. 이게 EAS가 16%인 반면에 나머지 80% 이상이 사스와 PAS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비파스라는 건 사스와 PAS 중간에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비스라는 건데 이 전체가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반면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EAS가 57%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단계인 거죠. 얘네는.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서 컴퓨터에서 내가 뭘 하려면 일단 집에 인터넷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운영책에 깔아야 되고 그 이후에 포토샵 깔아야 되고 세 가지가 돼야지 제 사진을 포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인터넷 들어오는 게 EAS고 컴퓨터 사서 인터넷 연결하는 거 그렇죠. EAS고 거기다 이제 윈도우 까는 게 PAS고 포토샵 까는 게 PAS고 그런데 중국은 아직까지도 인터넷은 깔았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서프트웨어 같은 거는 그냥 불법 복지에서 쓰고 있구나 그렇죠. 그렇게까지 쓰고 있을 수 있다 보니 그리고 아무래도 활용 범위 자체도 국립보다 다양하지 않다 보니 그렇겠죠. 이 산업이 성장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5G 시대가 되고 정말 우리가 IoT 기기가 늘어나면 그런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는 게 결국 기업 입장에서도 엄청난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아시아권에서 불법으로 쓰던지 아니면 다 손으로 하던 작업들을 디지털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산업은 중국에서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중국은 한 20년 전에 코리아처럼 다 공짜로 쓰고 있어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주 엉망인데 이거 다 이제는 CD 복지하는 거 아니라 다 어디 아이디 패스워드 넣어야 되는 방식으로 클라우드에서 서비스하니까 이거는 이제는 공짜로는 못 쓴다. 그렇죠. 그게 바로 부동모델의 장점이죠. 그러니 점점점 돈 거들 일이 많아질 것이고 돈 벌 일 많이 남았다 그 말이네요. 그렇죠. 어떤 회사 사야 됩니까? 그러면 그 회사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 마음이 급해서 죄송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 산업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세 가지가 아니라 클라우드 산업이 나뉠 때 세 개 기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가 있잖아요. 이 세 그룹과 그 이외의 그룹으로 나뉘어요. 이 소프트웨어 기업이. 왜냐하면 이 세 기업의 투자를 받거나 이 세 기업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세 기업의 경쟁사라서 이 세 기업과 가장 관계가 없는 기업들을 서포트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어요. 아예 진영이 달라요? 진영이 다른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자체도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가 1, 2, 3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하겠죠.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 알리바바의 어떤 경쟁사가 굳이 알리바바 클라우드 쓰기 싫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인터넷 기업이 아닌 인터넷 기업을 쓰는 케이스가 알리바바도 아니고 텐센트도 아닌데 소프트웨어 회사면 그래도 저 친구들 것 빌려 쓰고 싶지는 않다. 네. 그렇게 되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킹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킹소프트가 뭐냐면 킹소프트는 샤오미의 레이준이 가장 먼저 만든 IT 기업이고 킹소프트라는 게 오피스, 우리나라 한글 같은 제품을 국가의 정부에서 사용하는 게 바로 킹소프트 클라우드인데 킹소프트 클라우드가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를 시작을 한 이후에 틱톡이, 바이트댄스의 틱톡이 얘네 고객사로 들어와요. 생각해보시면 틱톡이 이 세 개의 인터넷 기업 이외의 기업이거든요. 바이트댄스라는. 아, 이 족보로 올라가면 연결이 안 돼요? 틱톡은? 네. 크게 연관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킹소프트 클라우드 걸 썼는데 틱톡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매출 비중의 16%까지 틱톡이 차지를 하면서 이 킹소프트 클라우드가 19년도에 YY 100%씩 매출액이 낮고요. 이번에 틱톡이 미국에서 어디로 팔린다고 그러지 않아요? 오라클? 아, 네. 지분을 넘기는 이슈가 있죠. 그럼 그쪽 거 쓰겠네? 미국에서는 그쪽 거 쓸 수 있죠.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킹소프트 클라우드 거 많이 쓸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킹소프트 클라우드가 틱톡의 성장세에 힘입어서 이번 올해 나스닥에 상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네. 그 정도로 어떤 이 세 개의 기업에 투자를 받는 기업과 이 세 개의 기업 이외에 구도는 그렇다. 틈새 시장에서 되게 두드러지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로 좀 스터디를 해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장은 영업 열심히 하는 거에서 시장이 결정된다기보다는 본인들의 족보에 연결되는 그 업체들이 얼마나 커지느냐 네. 그게 사실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예요. 시장은 어차피 정해져 있고 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런 영업도 중요한데 중국은 이제 아무래도 좀 더 폐쇄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을 주신 어떤 기업들이 있냐라고 궁금해하셨는데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네. 잘 들으세요. 네.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요.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스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ERP, 기업 전사관리라고 해서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는 HR 재무라든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법화 등록을 위해서 들어가는 ERP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국내에는 더존 비즈온이라는 회사가 유명하죠. 중국에도 이제 한국의 더존 비즈온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용우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용우 네트워크? 네. 전체 시장 점유율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위 하는 회사 이제 금접 소프트웨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금접 소프트웨어? 네. 금접 소프트웨어는 홍콩 상장이고 용우 네트워크는 중국 상장이에요. 중국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여담입니다만 회사 이름 한 번 바꾸면 시가총액 두 배씩 될 것 같아요. 영어로 바꿔주면. 하여튼 뭐 좀 바꿔줘요. 맞아요. 용우 네트워크가 뭐야. 항상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용우 네트워크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안 좋은 게 전파사 이름 같잖아요. 작아 보이잖아요. 또 저희가 이거를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얘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이 IT 지출이 줄면서 사실 올해 매출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1분기에 마이너스 13% 2분기에 마이너스 9.6% 3분기에 마이너스 1%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점차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는 어디에 상장돼 있어요? 용우 네트워크 금접 소프트웨어? 용우 네트워크는 선전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금접 소프트웨어는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 각 산업별로 특화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금융권 같은 경우는 HTS가 되게 중요한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거를 사실 증권사들이 직접 외주를 줘서 만들거나 저희 IT 부서가 만드는데 중국은 이쪽으로 1위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항생전자라는 회사예요. 항생전자. 네. 이 항생전자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매매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담당을 하고 중국이 더군다나 금융 선진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고 우리보다 훨씬 아직까지는 후진적인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생전자도 굉장히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럼 중국은 증권사들이 소프트웨어로 거래하는데 그 소프트웨어는 제3의 기업이 대부분 만들어서 항생전자한테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럼 매달 사용료로 받기도 하고 네. 그런 방식으로 바뀐 게 올해 정도예요. 사실. 그런 구동 모델로 바뀐 게 혹시 그게 그냥 할부일까요? 그게 아니라 거래대금에 비례하든가 접속자에 비례하든가 그렇게 받을까요? 즉 중국의 거래대금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매출 수혜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좀 궁금해서 그거는 제품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어떤 제품인지에 따라서 이용 인수, 유저수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네. 제품마다 다를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제품이 있어서 네. 그리고 건설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광년달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광년달 너무 한자로 번역한 이름이라 낯설긴 한데 이런 회사도 있고 의료용 소프트웨어는 위저건강이라고 이 기업은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아실 것 같아요. 위저건강. 네. 그리고 호텔에서 예약하는 시스템 이런 것만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도 있어요. 그거 우리는 다 각 회사들이 개발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다 연결해서 쓰라는 거군요. 너희들은 사람만 모아오고. 네. 석기정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산업별로 중국 같은 경우 내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산업별로 특화된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내수에서만 기존 온프레미스 라이센스 모델을 구동모델로 바꿔도 엄청난 성장률이 사실 보장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구동모델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구동모델을 하고 있는데 엄청 초기 단계예요. 아직까지 전환 비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밖에 안 된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구동모델로 전환될 때 오늘 질문드린 대로 매출 대비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지 아니면 접속 사용자 대비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지 아니면 그냥 할부로 한 달에 얼마 내고 쓰게 하는지에 따라서 실적도 많이 달라질 거고. 맞아요. 그 구동모델이 7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매출 대비로 가져가는 소프트웨어는 없고요. 보통 트래픽 대비 그런 걸 종량제, 요금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용 유저 수당 이렇게 보통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단일 요금제일 때도 있고요. 쓸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때 사실 중국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이 구조적으로 사실 엄청나게 성장하는 게 맞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 기업들을 일일이 팔로우업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들의 특징이 사실 되게 오래된 시스템에서 새 시스템으로 바꾸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라든지 갑자기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지분이 좀 바뀐다든지 그런 이슈들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좀 리스크가 높을 수 있거든요. 다 모아놓은 ETF 있어요? 네. 다 모아놓은 ETF가 있어서 제가 그걸 말씀을... 저희가 글로벌X의 클라우드 차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ETF라는 게 있어요. 글로벌X. 네. 차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ETF. 글로벌X는 ETF 브랜드입니까? 네. 그렇죠. 타이거. 타이거 이런 것처럼요. 글로벌X는? 글로벌X가 그런 브랜드인데 좀 중소형이지만 고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에 대한 ETF가 글로벌X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이 이제 좋은데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작고 거래량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큰 운영사들에서는 조금 ETF를 구성하는 게 좀 힘들 수 있지만 글로벌X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치마켓에 대한 ETF를 만들어서 오히려 저는 이제 ETF에 대한 투자가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한 프로티비가 이런 것도 만들어서 들려드리고 다 미래에셋에서 또 이거 보내주시고 이거 자료 리포트 쓰신 것도 저희한테 잘 보내주시면 또 저희 구독자들에게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여러분은 시간만 내서 공부만 하시면 되는데 참 그게 어렵긴 어렵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들어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아주 일회적인 요인으로 매출도 줄어들어서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주가도 네. 투자할 때 리스크나 변수는 어떤 거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조금 불안하기는 해. 앞으로 뭔가 잘 못된다면 이것 때문일 거야 하는 건 뭡니까? 이 업종을 설명해 주신 전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입김이 세다 보니까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일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점들을 저희가 속속들이 알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매번 IR 탐방을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럼 저희가 바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약간 정부와 관계가 급격히 틀어지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아 이거 할 때도 이것도 정부 끼워야 돼요? 끼는 건 아닌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체 정부에서 강력하게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거니까? 밀어주다 보니까 유독 밀어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정부가. 있다군요. 잘못 보이면 막 투자자들한테 돈도 다 돌려주고 IPO도 못하고 네. 막 그렇죠.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다군요. 그런 이슈들이 사실은 발생할 수 있어서 반면에 정부하고 너무 돈독한 사이면 갑자기 막 주가가 오르고 이런 일이 있죠.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근데 해지하기 위해 ETF를 또 추천드리는 거고요. 이 ETF는 그러면 시가총액으로 그냥 똑같이 담아요? 아니요. 항상 리밸런싱을 수시로 하는 ETF고요. 마치 그 가진 양념의 비율 조절하듯이 알아서 셰프가 조절하는 거죠? 네네. 홍콩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X ETF, 클라우드 ETF요? 네. 차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ETF요. 한 번 더 말씀해서 홍보되라고 제가 그냥 더듬은 거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미래세트의 김수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께요. 한 번 더 말씀해